이번이 동네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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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지고 들어오네요 ㅋㅋ 안 돼.. 허리 뻗겟해 절대 안 돼 아구 바나나 하나 넣었다 소파치야 음 맛있어 소파치야 브런치 짱도 이건 단무지가 먹고 싶어다 오이 스페인 주스 칼리 어? 이거 샐러드에 하나씩 딱딱 얹어 먹으니까 맛있다 간편하고 엄청 바쁠 때 좋더라구요 이렇게 세 개가 최소 단위에요 벚꽃이니 바라고 레드쉬 냉동 가사미 홍대 주말 잠뻑 아프지 않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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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나물 검추 아 너무 야박하다 숙주나물이 오이고추 무 알배추 생강 얄성한 실패를 원했는데 실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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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프지 않고 아프지 않고 자 마칩 아프지 않고 난 나 다음에 쓰려고 해요. 아 으 으 으 으 으 응? 거쳐야겠다. 거쳐야겠다. 오우 이 잡살 얼마나 맛있어. 얼마나 맛있어. 뭐예요? 안 떨어졌어 거기서 뭐예요? 누가 미용을 이렇게 개발 세발 해주셨어요? 엄마 가요. 소금 정말 약간만. 어때 어때? 뭐였지? 몸에서 열이 팍 올라오면 나 바로. 오 진짜? 나한테 잘해줘. 나는 작사가도 아니고. 작가도 아니잖아. 자긴 유튜버잖아. 유튜버잖아. 유튜버잖아.